아니 엄마, 엄마 여기다 똥을 싸놨네. 왜 거기다 똥을 싸냐고 고양이는 거기다 안 싸놨대. 아 더러워. 아 이거 더러워. 아 진짜로 이거. 더 먹어봐. 더 먹어보라고. 잘생긴 조재원과 함께하는 A.S.M.R. 크레파스 볼트랑다사 제니똥. 첫 번째로 이쁜 김동급 여사를 그려줄거예요. 또 템션아. 검정색 크레파스로 염벽 엄마의 초상화를 완료했어요. 이거. 내가 볼 때 얘네는 내 유튜브 구독자라니까요. 1단계 크레파스 먹방. 승대. 승대. 분홍색 먹어볼게요. 진짜 크레파스 잘못 산거 아니야? 너무 맛있어요. 2단계. 엄마 침대 꽂혀주게. 아이고 진짜 엄마 염병하네 이 ㅅㅂ할 놈아. 아 침대 위에 뭔 나사로 박어?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문화, 문화. 밤중에 왜 내 조종이 났더니 밤중에 하고 이 ㅅㅂ할 놈아. 깜짝 놀랐잖아 이 ㅅㅂ할 놈아. 아니 이거 침대 고장 나가지고 이거. 저기 탱탱 쓴 거를 어디서 주워갖고 지랄한 염병을 하고 있네. 어디서 갖고 왔어 그런 거를 다. 왜? 야! 엄마 엄마 이게 미친 또라이 새끼 아니야. 야 이 또라이. 야! 뭐야 이거. 이거 뭐다냐 이게 뭐야 뭐야. 뭐야. 누가 또 이렇게 머리를 썼다냐 이런 거를. 아니 엄마를 또 먹게 만드는 밤중에. 엄마 다이어트 들어간다 했잖아 항상. 밤에는 하도 살이 쪄서. 공구가 이거. 야! 너 진짜야 가짜야. 이.. 망치러갖고 똥꼽 먹으러 그냥 그냥 카악. 그냥 찔러볼까? 따라해볼까? 나가. 카악. 카악 던져볼기 전에. 아휴. 진짜 나사 같아요. 아휴. 뭐 쫙쩝쩝쩝쩝쩝쩝쩝. 짭짱 그러고 지랄이냐. 재훈아. 야. 누가 연병이라고 썼어. 누가 기려놨냐. 엄마한테 왜 연병이라고 그래. 이 미친놈아. 그러려면 엄마가 더 이쁘게 그러지.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러려졌어. 참병. 연병. 천병. 이 족병을 엄마. 너는 하지 말아야지. 너는 하지 말아야지. 야. 이 미친놈아. 크레파스를 다 처먹고 이놈이. 희한한 놈이네. 뭐야. 크레파스도 초콜릿이었어? 초콜릿. 여기 다 크레파스 아니고 초콜릿이었냐. 다 초콜릿이었냐고. 범벅이도 싸. 범벅이도 싸. 초콜릿을 여기 다 흘리면. 야. 아니 엄마. 엄마 여기다 똥물 싸놓네. 왜 거기다 똥물 싸냐. 고양이는 거기다 아니야. 안 싸는데. 몰라. 고양이가 얼마나 영리하다고. 여기 구석에 이거. 아 더러워. 아 이거 더러워. 아 진짜로 이거. 더 먹어봐. 더 먹어보라고. 너 나 차보다 더 맛있네. 야. 나 살찐다 그랬지 밤에. 계속 밤둥이 줘서 어쩌냐. 이제 안 준 게 없네. 야 엄마 살찐다고 호랭이 물어 갈놈아. 이 호랭이 씹어 갈놈아. 쟤네들 다 됐고 나가. 얼른 다 나가. 재훈아. 아 미안해. 조금만 한번만 더 줘. 마치고. 초콜릿이 진짜 맛있네. 그러니까 밤에 먹지 말라고. 살이 찌면 네 탓이 하다. 네 책임이야. 응 진짜 맛있네. 이거 얼른아. 밤에는 원래 의사 아니라도 일반 사람들도 딱 상식이야 그게. 밤에 먹은 게 아무 필요가 없어 진짜. 밤에 니도 먹지 말고 나도 먹지 말자 잉? 우리 둘이 건강에 살아야지. 의사들이 밤에 이렇게 계속 자주 먹으면 암에 온이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자주 먹으면. 결국엔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는. 말 들어. 거짓말쟁이 다이어트. 조재원. A.S. 내 말 듣고 있어? 아유. 일어나봐. 유튜브 켜. 조재원 구독해. 구독 구독 구독. 빠져나갈 수 없겠지. 난 너에게 미친. Oh my god.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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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You wa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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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it. I want it.